오늘은 이제 그 베트남 그죠 어저께 오늘 뭐 이렇게 해서 베트남 이제 폭 빠져서 베트남 라면을 이제 또 사게 됐는데 이거는 이제 베트남 칼국수 그 쪽 이에요 이렇게 어 크네 저는 굉장히 작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크네요 모양이 뭐 이렇게 그래서 베트남 라면하고 그쵸? 라면 하나 그 다음에 베트남 이제 국수 사봤어요 음 이게 소스라고 하네요 소스가 아니라 그 뭐죠? 매운거 새거 맞겠죠? 새거 맞네요 그래서 그래서 베트남 칼국수 칼국수 뭐죠? 어 국수를 어 베트남 이제 쌀국수를 이제 안 먹어 봐서 그 그러니까 저희 나라에 있는 그 베트남 가짜 그러니까 가짜죠 이거는 이제 진짜 어 베트남에서 수입한 거고 그 다른 것들은 이제 제주 하거나 우리나라 제주 하거나 수입하는데 우리나라 입맛에 맞춘 거죠 근데 이제 저는 베트남 에서 직접 수입한 걸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사봤어요 어 그 그 고기 맛이 많이 나서 쌀국수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어떨까 하고 한번 시켜 봤구요 음 이거는 이제 거기다 넣어 먹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시킨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 고기를 안 시킨 거 같은데 고기가 온 거 같아요 음 새우를 시킨 거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어 맞췄죠 아무튼 어 하나를 따 볼게요 음 이렇게 덩어리로 되어 있네요 아 그래서 4덩어리라고 4개로 쪼개져 있나 한번 볼게요 저희 나라 카레 같은 느낌이죠 카레가 이렇게 덩어리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아 4개 많네요 이렇게 덩어리니까 4인분인거죠 음 뭐 향은 코끝을 싹한 이제 스치는 냄새가 나는데 무슨 어 냄새인지 모르겠어요 음 막 고약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음 대충 이제 이거는 4시간 정도 불려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음 굉장히 면이 두껍잖아요 두꺼워서 음 4시간 정도 불려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칼국수 형태도 있고 이거 형태도 있는데 좀 이게 탱탱한 거를 먹어보고 싶어서 이걸 골랐고 이걸 이제 삶아 보신 분이 20분을 삶아도 이게 너무 딱딱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음 4시간 이상 이제 한번 물에 이제 넣어서 이제 봐야겠죠 이거는 이제 음 인도 같은 느낌인데 베트남이겠죠 일단은 일단은 면을 불려야 되니까 어휴 안 따져요 따는 곳이 있는데 따졌다 그래서 저희나라 당면 같은 느낌이에요 이정도면 되겠죠 음 반정도 그래서 너무 조금이라라나 처음에 물으니까 이렇게 다 넣어보죠 양이 얼마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넣으면 알아서 불겠죠 그래서 이제 4시간 후에 이제 방송을 다시 해 볼게요 이렇게 뭐 눌러 놓을 수 있는 거를 넣어야겠네요 이렇게 물속에 잠길 수 있게 그렇죠 그릇이라든지 무거운 거에 물을 더 붓던지 해서 이제 4시간 후에 뵙겠습니다 6시간이 지났어요 6시간이 지났대 4시간 정도 지났어요 아무튼 4시간이라든 이상 지난 거예요 이렇게 보면 면이 굉장히 이제 그죠 퉁퉁 부른 느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3분 정도 끓여내면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불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그쵸 익히는 시간은 얼마 안 돼요 그쵸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해를 할 수 없지만 아무튼 이게 전통이니까 그쵸 전통방식 그대로 이제 나중에 이것도 계량해서 나중엔 달라질 수 있겠죠 6시간 아니 4시간은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해서 담고 왠지 담았어요 여기다 이제 물을 4컵을 부어 주면 되겠죠 4컵 정도 이렇게 부어 주겠습니다 원래는 끓는 물에다가 이걸 넣는 거거든요 괜찮죠 어차피 면이 잘 안 익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 거 같아요 이 덩어리 하나 넣어주고 이렇게 넣어줬죠 넣어주고 이제 스프 이거 이제 이거 말고 이제 여러가지 그 야채를 넣고 이제 해야 되는데 없죠 없어서 이제 라면 스프 그 건더기 이렇게 비슷하죠 어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넣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불어나겠죠 한번 해볼게요 어 최근에 이제 라면을 찬물에 넣어도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뜨거운 물에 이제 넣어서 했는데 찬물에 넣어서 이제 비슷한 효과가 나서 요즘에는 찬물에 넣어서 해서 먹어요 가끔씩 더 편하기도 하고 차이가 별로 없더라고요 차이가 굉장히 많을 줄 알았는데 차이가 없었어요 거의 뜨거라 이제 물이 끓으면 저어서 해봐야겠죠 이제 됐어요 거짓말처럼 막 꼴꼴 꼴 끓고 있어요 물이 약간 줄여주고 이제 늘어붙지 않게 이거 너무 많이 했나보다 약간 면이 뿌른 느낌 이제 너무 딱딱하다고 해서 하는데 이것도 나름대로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네요 이것도 이제 그 뭐죠 그렇게까지 안 딱딱하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 아무것도 안 넣었으니까 그 스프의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겠죠 만약에 여기다 야채나 뭐 다른 걸 넣으면 풍미는 좋겠지만 이 스프의 맛을 느낄 수가 없겠죠 지금 없기도 하고 아시겠죠 맛을 보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니까 핑계도 대고 그쵸 이렇게 불렀는데도 탱탱해요 오히려 굉장히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집 아니 우리집이래 우리가 먹는 이제 라면 그 한 10배의 탱탱함 이렇게 국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짜요 약간 이제 쫄아서 그런가 원래 짠가 약간 짠 듯한 느낌 라면에 비해서 풍미가 없어요 별로예요 그렇지만 어 장점은 제가 이제 이 베트남 쌀국수를 안 먹는 이유가 그 돼지의 냄새가 이제 맛이 나서 이제 쌀국수를 안 먹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전혀 그 맛이 안 나요 어 이제 쌀국수도 먹을 수 있겠는데요 음 그 이상한 향이 있어요 우리나라 거는 엄청 딱딱한 우동을 먹는 느낌 어 말실수를 했네요 엄청 이제 탱탱한 탱탱한 거지만 아니고 탱탱한 왜냐면 이제 이거는 엄청나게 많이 불렸고 4시간 이상 불렸고 이제 쌀 계속 이제 삶은 때도 이제 불린 상태에서 삶았기 때문에 딱딱하지가 않아요 어 근데 오해하실까봐 다시 이제 말씀드려요 말실수 했죠 탱탱한 어우 짜다 공룡이 이제 계산을 해서 물을 부었거든요 근데 짜요 그렇다는 거는 이제 이거를 이제 이 컵으로 했을 때 4컵이 아니라 4컵 반정도 이제 넣어야 되는 거죠 5컵이라던지 굉장히 이제 물이 많잖아요 지금 봐도 그렇죠 그런데도 짜요 어 일단은 국물은 모르겠어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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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 먹는 거라니까 이해해주세요 아우 그래도 짜네 그냥 맹탕이에요 맹탕인데 짜기만 해요 소금물맛 소금물맛 그냥 이거는 라면 먹는 게 낫겠는데요 이제 약간 이제 고급 더 고급스럽게 이제 먹고 싶어서 했는데 그러네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런 건 있어요 제가 이제 처음 만들어보고 여러가지 재료를 넣지 않고 뭐 그래서 그럴 수 있는데 이거 본연의 이제 블럭의 맛은 그냥 짜고 소금맛밖에 안 난다 어 뭐 이렇게 기대할 건 못 된다 라는 게 정답 어 그 결론 같아요 그래서 많이 기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잘 만드시는 분들은 이제 알겠죠 아 이게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하고 막 그러는데 저는 분명히 이제 이 블럭 하나 넣고 이제 이거 정량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만 딱 넣어서 여기 이제 스프의 맛을 느낄 수 있는데 어 이거는 그냥 짜기만 했다 그쵸 음 그래서 이제 아 고민이에요 어 벌써 이제 요거 하나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어 당근 같은 데다 팔아 봐야겠어요 이게 팔리려나 모르겠네 와 진짜 음 모르겠어요 이 맛이 있어야 되는데 맛이 저는 국수 엄청나게 좋아하거든요 좋아해서 어 잘 먹는 편인데 어 이거는 참 그러네요 오늘 영상 실패죠 어 이제 꾸역꾸역 뭐일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